왜 저는 갓점천입니다! 저는 갓점천이에요! 아, 나 조작군도 못 가 어떡해. 상자만 더 찾아야겠다. 다 아웃된다. 조국이도 아웃된다는 거야? 아, 차라리 나일직 아웃댄스를 쓰면 진짜. 아, 괴로워요. 아, 정말 진짜. 상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또 상자를 찾냐. 펜트마다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재석이 형한테 원한이 많네. 민수 형님이 재석이 형한테 원한이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제가 거기 어디갔어, 예?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저거 갔어 형님. 저거 갔어 형님. 저거 갔어 형님. 저거 갔어 형님. 저렇게 하시는 거다. 이번에도 한번 막 풀어줄게. 아니. 다시 방전이. 형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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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바타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어. 아니요. 이게.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 들어줄까? 아니요. 살려줄까? 네. 아바타. 아바타에게 전달.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킁킁 재, 재. 어, 여, 왜. 아여 왜. 어, 여기에. 재석아. 재석아. 완전히 해! 죄다 죄. 조각을 찾는 거야. 그래서 민수 형한테 붙지 마십시오. 어? 이거 뭐야? 조각인가 보다. 잠깐만. 민자네 민자. 이게 위에도 있다는 건데? 그럼 몇 개가 그런 거야? 조박이. 어? 이게 뭐예요? 너 이러더라? 내가 너한테 돈을 모이고 앉을 테니까 네. 도망가면 무섭게 잡아버린다. 네. 뭐하니? 뭐하니? 제가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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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려. 좀 더 가만히 가는데. 더 말 많이 하는 거 뗀다? 네. 가만히 계십니다. esta. finan salut 부끄러워 연결 역jal